다음 64번 문제. 다음 중 터보형 펌프가 아닌 것은? 유체기계를 우리가 분류를 할 때 터보형 유체기계와 용적형 유체기계로 나누죠. 용적형과 터보형. 터보형은 비용적형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터보형 유체기계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인 게 원심형이고 두 번째가 층류형입니다. 층류형이 있어요. 그리고 세 번째가 사류형이죠. 원심형, 층류형, 사류형 이렇게 해서 보고 있고요. 그리고 원심형 펌프로는 벌류투 펌프하고 디퓨저 펌프가 있습니다. 벌류투 펌프와 디퓨저 펌프도 터보형 펌프라고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층류 펌프와 원심 펌프의 중간형이 사류 펌프예요. 사류 펌프. 이렇게 해서 원심형, 벌류투 펌프, 사류 펌프는 터보형, 비용적형 펌프라고 할 수가 있고요. 4번의 피스톤 펌프는 용적형 펌프입니다. 4번의 피스톤 펌프는 용적형 펌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피스톤 펌프. 피스톤 펌프 외에 기업 펌프라든가 배임 펌프 이런 것들이 용적형 펌프의 종류가 되는 것이죠. 대표적으로 용적형 펌프의 종류다라고 하면 배임 펌프, 기업 펌프, 피스톤 펌프 이렇게 세 가지가 있고요. 64번의 답은 4번으로 봅니다. 65번 보겠습니다. 토마계수 시그마를 펌프의 캐비테이션이 발생하는 한계를 표시할 때 그랬어요. 토마계수 시그마는 h분의 델타 h로 표현이 됩니다. h분의 델타 h로 표현이 돼서 라지 h는 유연학차, 유연학차라고 하고 델타 h는 요구 흡입수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델타 h는 요구 흡입수두라고 얘기를 하죠. 델타 h는 요구 npsh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netpositive 석션헤드라고 해서 npsh 요구 npsh라고도 표현합니다.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을 이렇게 했어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는 영역을 바르게 표시한 것은 그랬어요. 이렇게 델타 h가 시그마 곱하기 h로 표현이 되는데요.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요구 npsh 요 값이 요 값이 npsh의 av에서 유효 npsh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유효 흡입수도, 유효 흡입수도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요. 유효 흡입수도, 유효 흡입수도라고 하는 요 값이 HA 마이너스 HV 마이너스 HS, HS 마이너스 스몰 HS 이렇게까지도 표현하기도 합니다. 유효 흡입수도, npsh 유효 흡입수도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캐비테이션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요구 npsh 값보다 유효 npsh 값이 커야지 돼요. 요구 npsh 값은 토막의 수 곱하기 h 이렇게 들어가고 유효 흡입수도라고 해서 표현되는 값은 HA HA, HA는 대기압수도, 대기압수도 마이너스 HV 포화징기압수도, 마이너스 HS 흡출고 수두라고 해서 표현이 됩니다. 그리고 HS는 흡입간의 손실수도예요. 펌프 흡입간 쪽의 손실수도를 HS라고 표현하는데 여기서는 HS를 무시했죠. HS를 무시하고 문제가 나온 거고요. 이렇게 해서 보면 답은 1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눈에 익혀두시고 넘어가는 것이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지금 기술사 준비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눈으로 익히면서 넘어가야지 됩니다. 다음 66번을 봅니다. 비교회전도 176m3s per minute, mrpm 회전수가 2900rpm, 그리고 양정이 220m일 때 4단 원심 펌프의 유량은 얼마냐 그랬어요. 비교회전도를 구하는 공식 비교회전도를 구하는 공식 ns는 n의 rpm, 회전수 n의 h의 4분의 3승, 펌프의 전향정입니다. 펌프의 전향정의 4분의 3승 곱하기 유량의 2분의 1승 이렇게 해서 들어가는데 n은 단위가 rpm으로 대입이 돼야 되죠. 유량 q는 메타 36번 미니스로 대입이 돼야 됩니다. 그리고 전향정 h는 메타로 대입이 돼야 되는 것이죠. 비교회전도가 주어졌으니까 비교회전도에서 유량 q를 계산해주면 돼요. 공식에서. 근데 4단 원식 펌프라고 해서 4단일 경우에 단수가 주어지면 전향정을 단수로 나눠야 돼요. 단수로 나눠서 계산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편입입 펌프면 q로 들어가지만 양입입 펌프, 양입입 펌프다라고 하면 또 유량을 나누기 2 들어가야죠. 양입입 펌프면 나누기 2. 이렇게 해서 또 유량도 공식을 고쳐 수정에 들어가야 되고요. 지금은 단수만 주어졌으니까 펌프의 전향정 나누기 단수 해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비교회전도는 176. 176은 2900rpm 곱하기 q의 2분의 1승에 단수 4단분의 220m의 4분의 3승에서 계산기 눌러서 q를 계산하면 메타삼수법 미니수로 떨어지겠죠. 이렇게 해서 답을 골라주면 1.5 메타삼수법 미니수로 떨어지게 됩니다. 176 곱하기 가로열고 220 나누기 4 가로닫고 4분의 3승 나누기 2,900 2,900 하면 q의 2분의 1승에 나옵니다. q의 2분의 1승에 나오니까 양변 제곱하면 되죠. 제곱을 해주면 q가 1.5 메타삼수법 미니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 제곱을 해주면 q가 1.5 메타삼수법 미니수로 떨어지게 될 겁니다.